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39강이고요. 이제 동명사가 끝났고 38강에서 오늘부터는 이제 명사절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명사절은요. 너무 쉬워요. 이거는 이제 절인데 절이 뭡니까? 주어동사가 있는 게 절이죠. 그래서 이 주어동사가 있는 절인데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인다는 거예요? 문장에서 주어와 그리고 목적어와 그리고 보어의 자리에 쓰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명사절은요. 딱 세 개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대절이죠. 대절. 그쵸? 대절. 됐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는 대절. 그리고 의문사절. 의문사절. 그 다음에 whether if절입니다. whether if절. 자 whether 그리고 if절.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의문사는 뭐 what도 있고 how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위치도 있고 그거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의문사가 주어의 역할을 해서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 의문사가 의문 대명사라던가 의문 이제 그 명사를 가지고 있는 의문 형용사일 경우에 또는 의문 대명사일 경우에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자리를 차지해서 주어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뒤에 목적어가 비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의문사는 문장 안에서 한 요소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that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접속사예요. 뒤에 그냥 이렇게 목적어가 다 나오고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웨더이퍼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부적인 거는 지금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일단은 대절, 의문사절, 웨더이프절이 명사의 자리에 쓰여서 그쵸? 명사절을 이끈다. 그 정도만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예문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요. 대절이 나왔죠? that he will succeed이에요. 그쵸? 자 얘가 지금 대시라는 접속사와 함께 뒤에 주어동사절이 왔죠? 이 하나의 덩어리가 지금 주어로 쓰였죠? 주어의 자리에 쓰였다는 것은 명사니까 명사절이죠? 그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 얘가 주어예요. 이게 easy, certain 확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주어가 길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를 뒤로 보내버립니다. 보내버리고 이 빈자리에는 가, 주어, 잇을 써주는 거 다 아시죠? 그 형태가 바로 밑에 있는 형태예요. 가, 주어, 잇을 써주죠. 빈자리에 그리고 대절이 그쵸? 대절이 이렇게 뒤로 갑니다. 자 얘는 해석이 안 되겠죠? 그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는 가짜 주어.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문장 살펴보시면은 자 이것도 대절이네요. That he loved her. 그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 그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이 얘가 주어져 was evident 분명하대요. 근데 enough가 뒤에서 꾸며주죠? 예 충분히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enough는 아셔야 되는 게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enough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쵸? 예 그리고 명사를 꾸며줄 때는 enough가 예 이렇게 앞에서 꾸며줘요. 아시겠습니까? 예 요거 어순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이제 또 대절이죠? 예 두번째 문제도 대절입니다. 아 저기 문제가 아니라 문장이죠. 자 그래서 That the educated person is happier than the uneducated person. 그쵸? 여기까지가 지금 대절이 이끄는 거죠. 이게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대요. 누구보다? 바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쵸? 이러한 것이 이러한 사실이 이즈가 동사고 by no means는 never와 거의 같죠? never 결코 자명하지 않다. 그쵸? 자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것이 이것이 자명한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그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절은 좀 했고 이제 두번째 문제도 웨더가 나왔죠. 웨더가 나왔죠. 그렇죠? 웨더절도 이렇게 그쵸?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명사대로 이끌기 때문에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makes no difference to me 나에게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아 그러니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나에게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즉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왜열과 하우가 나온 의문사절이죠. 그렇죠? 의문사절 그래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he passed away passed away는 뭐예요? 이게 이제 죽다죠. 죽다. die에 대한 조금 이렇게 높임말 표현입니다.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그가 죽었는지 얘가 이 의문사절이 지금 주어로 쓰인 거죠. 언제나 남아있는데 mystery mystery로 남아있다. 그렇죠? 미스터리 같은 건 한국말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뭐라 뭐더라 하여튼 뭐 미궁으로 미궁으로 남아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how great is labor was 죠. 얘도 하우가 이끄는 의문사절이죠. 얼마나 크게 그의 이 노동이 그렇죠? 그의 노동이 얼마나 큰지는 그렇죠? 그의 노동이 얼마나 큰지는 이 전체가 하나에 주어져 명사절 그게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대요. 뭐로부터? 결과로 그의 노동 노동 또는 노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보여질 수 있는데 그 결과로부터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who can have told you 그렇죠? told you it이 되겠죠. 누가 이때 이 후가 의문사인데 얘가 주어 역할까지 하는 거죠. 지금 누가 말할 수 있는지 너에게 그것을 그렇죠? 누가 너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그게 퍼즐 퍼즐이 무슨 뜻입니까? 어리둥절하게 만들다는 거죠. 나를 어디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었는지 그렇죠? 말할 수 있었는지는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we have run at school 그렇죠? 이것도 의문사 절이죠? 그렇죠? 의문사 절이 지금 주어로 쓰인 명사 절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 그렇죠? 이게 단지 시작일 뿐이다. 아시겠죠? 학교에서 배운 것은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점차점차 발전에 나가야 되는 거고 넘어가서 여기서도 보면 이때 이 이승 가주어예요. 진주어는 뭐예요? when we will start 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절만 가주어 진주어로 쓰이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whether if 절도 가주어 진주어로 쓰이고요. 이렇게 의문사 절도 가주어 진주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석해야겠죠? 우리가 언제 시작할지 이게 is not yet decided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이 잎도 가져오고 진주어는 뭐예요? 이 대절이죠. 사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뭐가 she is going to marry that old man 그녀가 저 늙은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는 거 이게 사실이냐라는 거죠.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우리 좀 어려운 문장으로 배운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잎 여기서 가주어죠? 진주어는 여기 대십니다. 대디아의 내용이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래요.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위 다음에 O A to B죠. 그렇죠? A를 B에게 빚지다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많은 virtues 이 미덕들이죠. 그렇죠? 우리의 미덕들 중 많은 부분은 어디에다가 빚졌어요? 크리스찬이티죠. 그렇죠? 사랑이라던가 어떤 자비라던가 그렇죠? 인내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 빚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빚지고 있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래요. 그러나 자 It is equally true that 이때도 이 시 가짜 좋아고 대신 진짜 좋아죠? 대디아가 동일하게 사실이래요. 뭐가? 우리가 빚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A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A가 지금 뒤로 갔어요. 얘가 A입니다. sum of our vice 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악덕이죠. 우리의 악덕의 일부를 어디에다가 빚지고 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기독교죠. 기독교. 그렇죠? 자 이거 보시면은 O 다음에 A 2 B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2 B를 앞으로 땡겨서 O 다음에 2 B 다음에 이렇게 A가 올 수 있어요. 뒤로 2 B가 앞으로 가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앞으로 뺐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얘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A가 길 경우에 그렇죠? A 다음에 이렇게 막 수식업과 막 붙어 있을 때 A가 길 경우에는 뒤로 뺍니다. 이렇게 자 2번 보시면은 이때 이 또 가주어져 그렇죠? It is not a question. 그렇죠? 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For any student. 어떤 학생에게도 문제가 아니래요. 진주어가 외더절입니다. 바로 그가 더 현명한지 뭐보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현명한지 그렇죠? 또는 더 둘러죠? 더 둔한지 그렇죠? 문제가 아니래요. 어떤 학생에게도 그러나 그러나 뭐는 문제예요? Whether he has done his best죠. 그가 최선을 다했는지 안했는지 뭘 가지고? The gift. gift는 뭐예요? 은사죠. 기독교에서는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 재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He has.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으로 그가 최선을 다했는지 안했는지 이 가 중요한 거죠.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어요? It is 다음에 It is a question 그것이 그렇죠. 그것이 문제이다. 그런 게 이게 생각이 된 거죠. 어떤 학생에게도 다른 사람보다 그가 더 똑똑한지 더 바보인지 무디인지 이거는 문제가 아니래요. 그러나 그가 그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지 안했는지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whether절이죠? whether절이 이끄는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주어가 상당히 길죠. 일이 should be placed 이죠. 일이 놓여져야 한다는 거죠. 놓여져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에 뭐 사이에니까 the causes of happiness 행복의 원인들 사이에 또는 among the causes of unhappiness 그렇죠? 바로 불행의 원인들 사이에 행복의 원인들 사이에 놓여져야 할지 일이라는 것이 아니면은 불행의 불행의 원인들 사이에 놓여져야 할지 이것이 may perhaps be regarded as 에요. 아마도 간주되어 줄 수 있대요. 뭘로? doubtful question 의심스러운 문제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시겠죠? 일이라는 것이 행복의 원인들 사이에 놓여져야 하는지 아니면은 불행의 원인들 사이에 놓여져야 하는지 이것이 바로 아마도 의심스러운 문제로서 간주될 수 있다. 간주될 간주될 수 있다. 자, 나는 배웠어요. 그런데 by experience 경험으로 대절을 배운 거죠? 대절 안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왼절이 삽입이 됐어요. 그렇죠? 왼절이 이렇게 삽입이 됐습니다. 자, 경험으로 나는 배웠죠. 대리아를 즉, 한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 그렇죠?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 하나의 책이 자, 이때 잇이 또 가져오고 진주어는 to wait가 되겠죠. 기다리는 것이 좋대요. 그렇죠? 기다리는 것이 뭐를? 1년을 그렇죠? 뭐하기 전에? 너가 읽기 전에 그렇죠? 너가 읽기 전에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좋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잇은 또 가져오죠. 그리고 진주어는 하우가 이끄는 절이 됩니다. 그리고 놀랐대요. 뭐가? 얼마나 많은 책이 그렇죠? 그때 그때죠. 그때 얼마나 많은 책이 책을 You need not read it or 너가 전혀 읽지 않았는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책을 너가 전혀 읽지 않았는지 이게 놀랍다는 거죠. 다시 보시면 나는 배웠는데 경험으로 대절을 배웠죠? 한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 그렇죠?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읽기 전에 그렇죠? 예 그리고 놀랍대요. 자, 뭐가 놀랍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을 그때 그렇죠? 너가 전혀 읽을 필요가 없는지 읽을 필요가 없는지 네요. 리듬이었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 보니까 일단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사지 말고 그렇죠? 그 책을 사서 읽기 전에 1년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좋대요. 그리고 놀랍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책들이 너가 읽을 필요가 없는지 1년 지나고 나면 그냥 잠깐 동안의 센세이션이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저희가 참 책을 신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집에 책이 많은데 그래서 너무 광고와 책의 겉표지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사가지고 조금 있다가 제가 바로 읽지를 못해요. 이렇게 좀 바빠가지고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읽은 책도 있고 대체로 몇 주 정도 읽다가 몇 주 정도 집에다가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읽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읽으면 재미가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불할 수도 없고 한 달 지났으니까 그랬던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책들이 꽤 많아서 참 이게 하여튼 좀 그래요. 아무튼 5번, 6번 살펴볼게요. 5번, 6번 보시면 이때 이 또 가주어져 그리고 진주어는 하우절입니다. 하우 이하의 내용이 아주 놀랍대요. 어스턴니싱 하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 죄송합니다. 거기가 아니네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도시에 그리고 마을에 그렇죠? 후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바로 비밀스런 갈망 남모르는 갈망을 가진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죠? To get back into a quiet country place 니까 get back into는 어디어디로 되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바로 고요한 시골장소 로 get back 되돌아가기를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갈망을 가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와 마을에 있는지가 놀랍대요. 그렇죠? 자 to own to own 이제 여기에서 다 to get back 그렇죠? to get back to own 그리고 and 다음에 to cultivate 가 되겠죠. 그러니까 되돌아갈 갈망 그리고 소유하는 갈망이죠. 뭘 소유해요? 약간의 땅의 흙이죠. 약간의 땅의 흙을 소유하는 거. 그러니까 시골장소로 가서 그 땅의 흙을 약간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죠? 그 흙을 땅의 흙을 경작하는 경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secret longing 그렇죠? 이게 이거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와 마을에 있는지가 놀랍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 6번 No doubt 니까 확실히 It은 가주어죠. 진조는 어디예요? 대절이죠. 대리아의 내용이 놀라운 기적이래요. 즉 사람이 Should have been able to overcome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 Should have been able to overcome overcome은 극복하고 이기는 거죠.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놀라운 기적이래요. 뭘 극복합니까? Animal Condition 어떤 동물적인 조건이죠. 뭐에? Of his existence 그러니까 아주 바로 그의 어떤 생활이죠. 그의 생활의 동물적 조건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나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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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라는 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So far as 같은 경우는 뭐뭐하는 한 뭐뭐하는 만큼 정도가 되겠네요. 짓는 것 만큼 뭘 지워요? Towering Edifice 니까 우뚝 솟은 어떤 건물 그렇죠? 우뚝 솟은 건물을 짓는 거죠. 뭐에? 문명에 그렇죠? 그리고 또는 To Construct 이것도 뭐예요? 짓는 거죠. 건설하는 거죠. 뭐를요? 합리적인 질서 과학적 지식의 합리적인 질서를 구축하고 그리고 문명에 우뚝 솟은 건물을 짓는 것 만큼 그의 생활의 생활의 동물적 조건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 이라는 것 있었을 것 이라는 게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죠? 확실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